피카에 13mm로 남자 아이론펌 들어가겠습니다. 기존에 우리 펀보다는 약간 더 웨이브를 입게 하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13mm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새치카바를 하고요. 그 다음에 와인딩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때요? 되게 편해요. 피카는 봉이 기니까 우리가 하기가 굉장히 편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백파트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수분 건조해 주시고요. 자 하신 다음에 피카는 봉이 기니까 금방금방 말 수가 있어요. 와인딩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하시고 자 여기 백파트는 벌써 다 됐어요. 이제 우측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우측 파트예요. 우측 파트도 마찬가지로 슬라이스를 길게 뜨셔가지고요. 자 13mm로 그냥 와인딩 편하게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13mm로 그냥 굉장히 편해요. 그러니까 남자 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쉽게 쉽게 할 수가 있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와인딩 하고요. 자, 우측, 좌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좌측 파트입니다. 좌측 파트도 슬라이스 길게 떠주세요. 길게 떠서 조금만 여기서 기다리셨다가 네, 이렇게 와인딩 하시면 돼요. 남자 고객님들 같은 경우에는 쉽게 쉽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냥 이렇게 뜨셔가지고요. 네, 자 조금 기다려주세요. 모발이 건강하셔가지고요. 어때요? 너무 매력 있지 않나요? 네, 자 다시 한번. 픽하는 봉이 기니까 어떻게 해요? 길게 잡고 하시는 거예요. 길게 슬라이스를. 자, 어머 벌써 다 돼가네요. 자 이렇게 보시면 전체적으로 지금 보시면 와인딩이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제가 볼륨 매직기로 다운해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와인딩 끝났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웨이브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 골덴 포인트 먼저 와인딩 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13mm 하고 나머지는 17mm. 그 다음에 그 밑에는 뭐로 했어요? 볼륨 매직기 가지고 했어요. 이렇게 해서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화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어때요? 굉장히 잘 나왔죠? 예쁘게. 했는데 세치 커버가 거의 다 됐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머만들입니다. 오늘 저희 피카에 올렌시아를 소개하게 돼서 너무 좋아요. 자, 저희 올렌시아 카다로그를 한번 제가 또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네, 자, 그래서 자, 이게 첫 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여기 보시면 내추럴 컬러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쭉 보시면 1.0, 3.0 이렇게 써있죠? 4.0, 5.0, 6.0, 7.0, 8.0, 9.0. 네, 그냥 이게 내추럴 컬러예요. 그냥 저희가 할 수 있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장에 넘어가면 인텐스 내추럴이라고 써있죠? 여기에 보면 3.0, 4.0, 5.0, 6.0, 7.0, 8.0, 9.0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제가 자른 건 잘 모르겠는데 이거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뭐가 뭐냐면 흰 머리가 0에서 50%라고 돼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보시면 주력으로 하는 내가 가지고 있는 타겟을 하는 염색약이 있어요. 타겟으로 하는 염색약을 보시면 4분의 3, 그죠? 그 다음에 인텐스 내추럴 컬러를 4분의 1만 넣으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염색약에 이 친구를 4분의 1만 넣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흰 머리가 0%에서 50%일 경우에 그러고 나서 저희가 산화제를 1대 1로 하시는 거예요. 1대 1로 산화제 100g.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 흰 머리가 50에서 100%일 때는 내가 타겟을 내가 주력으로 하려는 염색약을 2분의 1 그 다음에 이 인텐스 내추럴 컬러를 2분의 1 해서 1대 1로 넣으라고 했죠. 그러니까 50g, 50g 거기에 산화제를 100g. 그러니까 1대 1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컬러를 맞추시면 굉장히 또 좋은 컬러를 얻을 수가 있더라고요. 제가 해본 결과 흰머리의 비율에 따라서 이 친구들을 잘 활용하면 굉장히 또 재미있는 컬러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컬러에 가시면 애쉬, 메그리라고 돼 있죠? 자, 보시면 5.1, 6.1, 7.1, 8.1, 9.1, 6.13, 7.13, 8.13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 친구들도 제가 여기에 맞춰서 쓰니까 굉장히 좋아요. 원자님들이 또 참고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에 가면 이렇게 콜드브라운이라고 되어 있어요. 콜드브라운이라서 4.7, 1, 5.7, 1, 6.7, 1, 7.7, 1, 그죠? 굉장히 좋습니다. 원자님들 쓰기에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골덴, 골덴이에요. 이렇게 해서 보시면 5.3부터 시작해서 6.3, 7.3, 8.3, 9.3, 9.3, 1, 굉장히 좋아요. 원자님들 한번 써보세요. 그 다음에 쿠퍼, 레드, 6.4, 7.44, 그러니까 제가 써보니까 굉장히 좋아요. 8.34, 5.62, 6.66, 7.66, 7.66 같은 경우에는 오, 색깔이 너무너무 예뻐요. 네, 원자님들한테 적극 추천해요. 이 레드는요, 원자님들이 어느 탓에, 이렇게 샵하고의 경쟁력에서 월등하게 훨씬 더 예쁜 컬러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예뻐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바이올렛하고 마호간이라고 되어 있죠? 4.20, 5.25, 그 다음에 4.51, 5.5, 6.15, 굉장히 좋아요. 자, 피카의 올렌시아의 믹스톤입니다. 믹스톤이 0.11에시죠? 그죠? 그 다음에 1.8, 또 0.22, 0.88, 너무 예쁘지 않아요? 믹스톤. 자, 얘도 0.66에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믹스톤은요, 원자님들 그렇게 조금씩만 가미해서 쓰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컬러픽스라고 있어요. 이 컬러픽스에 보시면 오렌지톤, 너무 예쁘죠? 핑크, 너무 예쁘지 않아요? 라벤더, 와우, 진짜 예뻐요. 거기에 또 블루, 네비, 어때요? 굉장히 예쁘게, 카메라에 나타나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잘 나타나요. 그 다음에 그린, 그 다음에 클리어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은 어떻게 쓰냐 하시면 여기에, 이제 이쪽에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이쪽에 영문 쪽에 보시면 컬러픽스로 쓰실 때는 컬러픽스 이 친구들의 컬러픽스 이 친구들한테 만약에 1대1로 쓰는 건 산화재하고 그러니까 3%, 산화재랑 3%를 쓰시는데 컬러픽스가 만약에 50g이다. 그러면 산화재 3%가 몇이에요? 50g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1대1로 해서 15분에서 20분만 방치하시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클리어. 얘는요, 컬러픽스 10g에 클리어를 40g 넣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얘가 1대4가 되는 거겠죠. 거기에 산화재 3%가 50g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대4대, 그 다음에 산화재가 3%가 50g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될 거 같아요. 자, 너무 쉽게 잘 돼 있어요. 네, 자, 우리 이렇게 지금 제가 알려드린 대로 여기 보면 또 맥시멈이라고 돼 있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1대1이에요. 모든 올렌시아는 컬러가 어때요? 컬러 크림하고 산화재하고 해서 1대1로 해서 하시면 여기 보시면 맥시멈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활용하시면 최고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산화재는 이제 10볼륨, 20볼륨, 30볼륨인데 3%, 6%, 9%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앞으로 이 올렌시아를 가지고 또 열심히 또 공부하고 또 저도 또 좋은 정보 있으면 알려드릴게요. 또 원자님들도 좋은 정보 있으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